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항공사 김종우입니다. 기출 해설특강 OT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출이냐? 개리직 기출이에요. 아마 다른 사이트에서 이렇게 개리직만 쭉 기출 푸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유상통에서는 개리직 전용 사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개리직 문제를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분류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분류된 건 어차피 기출 문제집에 있으니까 이거는 2008년, 그 다음 2022년 문제 있죠? 통으로. 그거를 아마 풀어줄 겁니다. 공무원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기출이죠. 기출입니다. 개리직도 기출이에요. 예를 들면 VO5은요. 여러분 개리직에서 나왔는데 또 나왔잖아요. 나왔던 기출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개리직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출만 여러분이 제대로 분석해도요. 기본 점수는 나와요. 솔직히 기본 점수 나옵니다. 제가 누누 얘기하지만 한국사 기출 문제집 5회독 이상을 해야지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다. 10회독 이상 해가지고 한국사 때문에 떨어진 데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강사 지금 제가 생활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20년 조금 안 됐나요? 아무튼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기출 10번 풀어가지고 여러분 기출 한 10회독 해서 한국사 성적 안 나온 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을 많이 돌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개리직이잖아요. 그러면 개리직 기출 문제만 따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 국가직, 지방직은요. 좀 쉽거든요. 옛날 건 좀 어렵긴 한데 요새 건 쉬워요. 그래서 요즘 한국사 어려운 거 어딥니까? 딱 개리직이죠. 개리직 한국사가 요즘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리직 문제를 한번 분석하면서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리직 문제가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는 스킬. 스킬을 배울 거예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 스킬은.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안 돼요. 저한테 스킬 배우고 한국사만 지금 몇 년째입니까? 대학교, 대학원부터 해가지고 강사생활까지. 지금 25년, 26년 동안 이것만 하고 있는 김종호한테 배우셔야죠.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는 뭐? 스킬. 방법. 음. 속업법. 뭐. 그 다음 푸는 방법. 그 다음 사료보는 법. 이런 걸 이 기출 강의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아. 이건 무조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강의입니다. 그냥 혼자 자신 있다고 하지 말고 기출 이런 건 꼭 수강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 그냥 기본 수업 한번 듣고 끝내시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 수업은 기본이고요. 기본 수업이니까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기본 수업보다 제 수업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문제풀이 수업이 제일 좋아요. 저는 세상에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거든요. 이 스킬을 배우셔야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보면 선사시대에서 보통 한 문제씩 나오다가 요즘 추세는 조금 선사시대가 뜸한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근현대사를 조금 많이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선사시대를 좀 빼주고 어. 그러지만 우리 계리직은 부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사시대보다는 초기 국가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초기 국가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초기 국가는 여러분 꼭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국의 정치. 왕이죠. 왕. 남북국 정치. 통실라고 바래. 그리고 고려 정치. 그 다음 정기 후기 정치. 이 정치는 다 왕. 왕와 관련된 거. 여러분 왕와 관련된 거 비중이 제일 커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사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왕이에요. 왕.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제 우리가 기출 풀면서 배울 건데 왕을 모른다. 그러면 한국사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한국사는 뭐다? 왕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사, 사회사 이건 다 합친 거죠. 합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계리직은 문화사가 은근히 나옵니다. 봐보세요. 문화사. 은근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문화사 공부를 여러분이 충실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화사 문제가 어렵거든요. 근데 계리직 문제가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사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정치사하고 문화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요즘 대세는 근현대사다. 근현대사다. 그래서 근현대사가 뭐 다섯 여섯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좀 요즘 공부하셔야 합니다. 근현대사를. 왜? 근현대사는요. 연도를 암기 안 하면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그래서 꼭 근현대사 공부를 집중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계리직 요새 종합문제 잘 나와요. 종합문제 잘 나오니까 종합문제도 여러분 좀 공부하셔야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종합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공부가 좀 된 사람들. 공부가 돼야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걸 충실히 하시고 이제 종합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거 기출문제집도요. 종합문제는 맨 마지막에 넣었어요. 앞에 거 싹 한번 훑은 다음 보라고. 그리고 우편통신의 역사 있죠? 이거 옛날에 잘 나오다가 요즘 안 나오고 있어요. 요즘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편통신의 역사. 그래서 참 옛날에는 계리직 특징이라 해서 많이 냈는데 무슨 우편 따로 시험 보고 해서 그런가 우편통신의 역사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리직은 18문제 쪽 나오죠? 그거를 2008년부터 2021년까지 한번 문제를 쫙 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것도 있고 어렵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앞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2019년부터가 문제가 아주 이거 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2019년 문제가 맥시멈입니다. 제일 어렵게 나온 거고 이것보다는 이제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는 문제가 조금씩 이제 무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는 이게 쉬웠고요. 이것보다는 이게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바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사 요즘 쉽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라는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제 학습 방법은 뭐하냐? 여러분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저하고 한번 수업 들으시고 틀린 문제 여러분이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답분석. 계리직 기출이기 때문에 꼭 오답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료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약점이 어딘지 알겠죠? 그 약점 부분만 찾아가지고 기본 수업 듣든지 필기노트 수업을 듣든지 아니면 기출 수업을 한번 더 듣든지 해가지고 약점 부분을 좀 커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요새 잘하는 말인데 쫄지 마세요. 쫄지 마. 왜 쫄세요? 여러분. 쫄지 말고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 푸는 문제 다른 사람도 못 푼다. 다시 한번. 내가 못 푸는 문제 다른 사람도 못 푼다. 그 사고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함께 할 테니까. 시험 보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할 테니까 불안하지 말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까지 기출 문제 위주로 필기노트와 기출 문제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필기노트와 기출 두 가지 책 중심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습 방법까지 해줬는데 이거는 꼭 수강하셔야 돼요. 개리지 기출입니다. 다른 사이트에 없는 개리지 기출입니다. 저도 신경 많이 쓰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OT 여기서 끝내고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